성령과 구원 강의 성령과 구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전야제로 성령 강림일 전야제로 성령과 구원 특강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받는 칭의 칭의 성화 영화 항상 이 세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해나가죠 사도바울이 정리한 거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녹아있기 때문에 영이 각성되는 칭의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의롭다가 의롭다고 칭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고 혼이 각성되고 혼이 정화되면 거룩해집니다 성화 육이 부활하면 육이 영생을 얻으면 영화 영광스러워집니다 영광스러운 자녀가 돼요 자 칭의 성화 영화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칭의 성화 영화는 예전에도 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한 거는 성자를 통한 성자를 통한 성자에 대한 믿음 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룩해지고 영광을 얻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그림 생각해 보세요 성도입니다 여기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성자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우리의 영혼은 탁하다 하더라도 성령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광명하게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광명한 빛이 온전히 드러난 성자와 성도가 사실은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고 사실은 서로 분신관계죠 분신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도마보금에서는 쌍둥이 도마란 이름이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도마보금이 의미하는 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 원리입니다 한 성령에서 나온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줄기란 말이에요 그 줄기가 다르다고 다른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한 뿌리예요 한 뿌리 그러니까 한 성령에서 나온 두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혼과 육은 탁해서 때가 많아서 우리 성도가 되고 또 누구의 혼과 육은 빛처럼 광명해서 성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자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자에게 귀해야 된 이유가 눈에 안 보이는 성령 나한테도 이미 이미 계시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이해하려면 눈에 보이는 성령인 이 성자를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처음에 그래서 성자에 대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자에 대한 믿음과 연합 연합이죠 결국은 성자와 연합을 해야 우리가 성자와 연합을 해야 성자의 영이 내 영이고 성자의 진리가 내 진리고 성자의 그 성령의 생명에너지가 내 생명에너지가 생명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성자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도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성자와 하나가 되고 동시에 이 성령의 근원인 성부와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성도는 성자와 눈에 보이는 성령인 성자와 연합함으로써 눈에 안 보이는 성령 나아가 성령의 뿌리인 성부까지 하나로 통하게 된다 회통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 밖에 있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나랑 한 성령의 다른 모습인 그리스도 즉 나의 다른 모습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의 상위자와 같은 존재예요 한 성령의 나 틈이니까 작용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결국 내 성령을 찾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을 찾게 되고 내 성령을 찾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더 하나로 연합하게 되고 이게 오순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요 오순절 그날이 오면 날 다시 보리라 내가 승천하시면서 열흘 뒤에 오순절이 있었거든요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나중에 나랑 다시 하나가 될 거다 곧 나랑 하나가 된다 세상 사람은 못 봐도 너희는 나를 보게 된다 그게 성령 받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과 다시 하나 된다는 건 성령 받으라는 소리였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성령을 믿음으로써 그 성령과 하나 되려고 함으로써 그리고 결국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 안주하게 된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자각하게 된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내 안에 원래 임하셨던 성령을 확연하게 자각하는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하여 성자와도 하나가 되고 나아가 성부와도 하나가 된다 이걸 좀 유념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함으로써 이 믿음은 이제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믿음이 확신이 되죠 이 믿음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완덕 덕이 완성되신 분이 돼야 됩니다 그 충만한 경지에 나아가야 돼요 이제 성령 좀 받았다고 교만에 빠지고 거만 떨면 큰일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성령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구현해야 돼요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이 오늘 보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원하는 대로 그대들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역지사지고 황금률이죠 역지사지 내가 남이라면 싫겠다 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남이라면 원하겠다 하는 거 먼저 해주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실천법칙이다 이겁니다 실천법이 이거다 이것만 하면 예수님 제자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했을 거를 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이게 불변의 인간관계 룰이기 때문에 황금 변치 않는 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요 인류는 모두 화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사랑 안 해서 이것만 지키면 인류가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했을 것을 먼저 해주는 거 이게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 잘하려고 성령 받은 건데 성령 받아서 교만에 빠지면 큰일 나겠죠 이거 잘하려고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더라도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성화 고룩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정화돼서 성화된다 요한복음 보실래요? 13장 34, 35절 내가 그대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십계명 다 필요 없다 십계명도 예수님이 다른 데서 이런 말씀하셨죠 십계명도 둘로 하면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그런데 더 하나로 줄이면 뭐라고요? 그걸 더 하나로 녹이면 이웃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웃사랑하는 분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우리가 말하는 경천 애인이죠 하늘 공경하고 이웃사랑하는 널리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거 요거를 더 하나로 녹여내면 그냥 사랑하라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 이런 얘기 드렸죠 부모님 사랑과 자녀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부모님 사랑과 형제간 자매간 사랑이라면 남매간 사랑이라면 형제 자매 남매간 사랑하는 양반이 제일 효자죠 부모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 안에 부모님 사랑이 들어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잘하고 형제한테는 못한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돼서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명을 주겠다 예상하셔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이웃 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도 서로를 사랑해라 도반들끼리 사랑해라 형제들끼리 사랑해라 이 형제라는 건 꼭 핏줄의 형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간에 서로 사랑해라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다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만약 그대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들이 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특히나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는 더 그래야 된다 이 소리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죠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서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다 모두가 사실은 성령을 받았건 안 받았건 사실은 성령이 모두 임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두는요 형제 자매예요 모르는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지 결국은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는 더 잘해야 되고 못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황금류를 똑같이 실천해야 됩니다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황금류를 실천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는 더 잘 챙겨야 되고 만약 그대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지금은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제가 약간 구분지어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원래 보편적으로 얘기하신 거면 모든 인류가 서로 황금류를 실천하면 되는 거고요 제자들한테는요 특별히 너희는 더 잘해라 이거죠 왜? 그래야 나의 제자인 줄 알 거다 사람들이 이거 못하면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모를 거다 왜? 나는 사랑하러 온 사람인데 제자들이 사랑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새로운 개명 준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개명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인류에게 이 개명을 전해줘야죠 그게 전도죠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해야 될 일은요 칭의 차원에서는요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 해줘야 되고요 성화 차원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사랑의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영화 차원에서는 이제 부활체를 얻어야겠지만 일단 칭의 성화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영화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칭의 성화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땅끝까지 전도하라 할 때 핵심이 이거였어요 성령 세례 주고 다녀라 본보기가 되라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특히나 예수님의 개명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해야 됩니다 원래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요한복음 8장 51절이요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까지가 성화의 얘기했다면 이제 영화로 가볼게요 영화의 본보기까지 되면 더 좋겠죠 그럼 부활체를 얻은 모습이라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칭의 성화만 얘기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훌륭한 가르침이신데 영화의 얘기를 꼭 강조해 놓으셨네요 도마보금 때도 그랬고 다른 보금에도 그래요 보세요 내 말을 믿고 따르면 그러면 칭의 성화를 얻으면 나아가서 이제 영화의까지 이르게 된다는 소리죠 영화까지 이르게 되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죽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죽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면 안 죽겠네 이런식 얘기는 의미가 없죠 죽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요 영 자체가 사실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혼과 육의 뿔이니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혼과 내 육의 뿔이니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원래 성경에도 죽음은 영은 하나님한테 간다고 돼 있어요 이 영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혼은요 혼도 영 따라갑니다 죽을 때 혼은요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다른 말로 지성, 감성, 의지예요 이거 죽을 때 우리 생각하는 자경 이거 죽을 때 지옥에 가건 천국에 가건 어딘가 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죽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뭐만 죽냐 육만 죽어요 죽을 때 이거는 유통기한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100년 전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혼하고 육이 혼하고 육이 분리되는 게 우리 하는 말로 혼비백산 그러잖아요 혼하고 백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여기서 백이라고 하는 건요 동양에서 백 그러는 거는 흰 백자의 귀신 귀자 씁니다 혼이라고 하는 건요 혼이라고 하는 건요 구름 운자의 귀신 귀자 씁니다 이게 영체라는 거예요 영체인데 구름 같은 영체고 이거는 하얗게 색깔이 있는 영체라는 거예요 이건 육체를 담당하는 영체입니다 그래서 이 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의 몸이에요 에너지체 자 에너지체인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육이 죽을 때 혼비백산이라는 게 혼하고 백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동양에서 말하는 건 똑같아요 성경에도 혼하고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동양에서도요 이 백을 죽을 때 백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흡스런을 해가지고 신선들입니다 신선들은 이 육체는 똑같이 죽지만 백은 죽지 않는다 이 백을 갖고 간다 이 에너지를 갖고 다니면 이 에너지를 또 무련시킬 수도 있다 육체처럼 쓸 수도 있다 물질화해서 이게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생선 드셨다는데 왜 그러죠? 물질화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물질화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체를 물질화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에서 자 그러면 이게 영원히 죽음 맛보자 아니라는 건 이 육체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는 죽어요 사도바울이 분명히 합니다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 단 썩어 없어지지 않는 천국의 영적인 몸이 있다 이게 에너지로 만들어진 몸이다 이게 부활체예요 이 동양에서 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천국의 몸으로 삶는 게 부활체다 그러면 우리가 죽더라도 이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혼 이 백이 육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 육이 온전하죠 이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긴 죽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내가 그대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혼이 살 수 있다 영혼한 삶이라는 건 영혼 육이 온전해야 영혼한 삶이에요 애초에 영혼을 안 죽으니까 그럼 육까지 안 죽어야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영혼이 안 죽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 주노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뭘 하나 더 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다? 육이다 영적인 육체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이에요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부활이면 죽긴 죽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긴 죽는데 안 죽는다 그거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다 생명으로 영혼 불멸의 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분명히 육체는 죽었는데 안 죽고 살 것이다 자 이거는요 죽긴 죽었는데 나중에 살 것이다 이 소리죠 이거는 예수님 오셨던 초림 때 칭의 성화는 얻어가지고 천국의 영주권 제가 얘기했죠 칭의는 영주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다 영주권 성령 안에 사니까 영주권 얻었죠 근데 천국의 법까지 따른다 거룩하게 산다 천국의 시민권자 그런데 아직 영화는 못 얻은 사람들한테 해당된 소리입니다 혹시 죽더라도 이거는요 사실 육체만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부활을 못한 경우죠 죽어도 죽었긴 죽었는데 죽지 않고 나중에 살 것이다 이 소리는요 나중에 영생 칭의 성화를 일단 얻어놓으면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이해하세요 칭의 성화 칭의 성화 얻어놓으면 영화는 반드시 얻게 예수님이 도와준다 영생의 보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칭의 성화를 얻은 분들은 영생의 보증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바울도 칭의 성화까지 다 깠어요 그래서 영화는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불 때 얻을 걸로 이해했어요 자기가 못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칭의 성화까지 얻어놓으면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도와줘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의 보증을 얻은 겁니다 늘 성령 안에 살아가시고 성령의 진리 황금률대로 살아가시면 영생의 보증을 얻는다 그런데요 이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 복음에 그런데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두 부류가 있다고요 죽긴 죽는데 나중에 부활하는 존재와 애초에 죽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건 살아서 영적인 몸을 얻어버린 케이스예요 그러면 죽을 때 거죽만 벗지 그대로 영혼 육이 온전하게 가버린다고 죽은 게 아니죠 육이 있으니까 그런데 앞의 경우는 죽긴 죽었다는 거는 영혼만 남고 육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육체를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두 케이스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온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가 영화를 얻어서 바로 천국의 통치권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왕로로타는 예수님의 파트너가 돼서 그대로 영혼 육 온전하게 영생을 얻어버린 경우입니다 두 경우를 요한 복음은 나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요한 복음 도마 복음에만 자꾸 이렇게 부활체 강조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살아서 영생 얻어라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도마 복음인데 도마 복음을 이단시한단 말이에요 요한 복음에도 똑같은 말이 써 있는데 요한 복음 3절에서 6절 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성령의 진리가 영혼 육에 구현된 거 칭의 성화 용화로 구현된 게 우리 하나님 왕국이죠 그런데 이런 힌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 물은 뭘까요? 성령의 에너지요 성령은요 불이요 성령불과 성령의 에너지인 생명수 물 요게 이제 다이세별이죠 다이세별 성령불과 성령의 에너지가 결합되면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온전한 존재 영혼 육이 온전한 존재가 돼요 이래서 누구든지 물과 불이죠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 볼 수 없다 하는 거는 성령 에너지로 영적인 육체를 거듭나게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성령을 낳는다는 걸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육체는 이 부분은 제가 푼 거예요 육체는 물질의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적인 육체를 낳는다 이렇게 이해하신대요 이걸 그냥 외웁니다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느니라 좋겠다 이거죠 나는 뭐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소리죠 육이 육을 낳고 육체는요 육체를 탄생시킵니다 그럼 영은요 성령은 성령을 낳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이 성령을 뭐하러 또 낳아요? 성령은 영적인 몸을 낳는다 이 소리예요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육체는 물질의 육체를 낳지만 영은 성령의 육체를 낳는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의 보증을 얻은 거예요 아직 부활체를 온전히 못 갖추셨더라도 보증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받은 분들이 칭의 성화 얻은 분들이 기다려요 언제를요 심판의 나를요 예수님이 오시면 쏴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라는 게 요한복음이 이미 나오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럼 이건 뭐예요 애초에 죽지 않아야 된다잖아요 이 구절을 강조한 게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은 죽은 뒤에는 답 없어 살아서 답 못 얻으면 답 없어 그럼 답이 뭔가요? 낙원에 다섯 그루 나무가 있어 생명의 오원소를 다룰 줄 알아야 돼 이 소리예요 지수와 풍공 생명에너지 성령에너지의 그 다섯 가지 작용을 다룰 수 있어야 돼 이게 물과 불로 거듭나라 이 소리입니다 또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경에서 말했듯이 생수의 강이 그의 속에서 흘러나올 거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거 체험 안 해보셨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성령에너지가 엄청난 기운으로 샘솟아야 돼요 이게 영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생수의 강은 사원소의 뿌리가 되는 순수에너지 성령에너지를 말해요 순수에너지라는 성령에너지 말아요 이게 성령에 성령이 불이라면 이게 물이 돼가지고 자 불은 발산합니다 성령은 의식이죠 물은요 물질화 해주는 겁니다 잡아주는 겁니다 발산하는 물을 수렴시켜줘요 불을 수렴시켜줘요 성령의 의식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성령을 담는 성배 같은 거예요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도 여기에 성배 여성을 상징하죠 물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래로 흘러내린 물 위로 타오르는 불 성령과 이 물 성령의 의식과 성령에너지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물이 생명수가 만날 때 여러분은 영혼육이 온전해집니다 내가 주는 물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의 핵심은요 나는 빛이고 생명이다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성령이죠 생명은요 빛과 생명이 요한복음의 주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빛은 성령이고요 생명은 성령에너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물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성령에너지죠 누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구치는 샘물이 돼요 내가 물을 주면 내 물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서 솟구치는 샘물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물은 영적인 가르침도 되지만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죠 가르침을 주면 영적인 에너지라서 이 물이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샘솟는데요 영생이 이를 때까지 이게 부활체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이번에 또 도마복음 책 나갈 때 자세히 각주에 많이 달아서 놓았으니까 요즘 제가 도마복음 마지막 교정작업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곧 나갑니다 도마복음이 이런 부활체 만드는 얘기는 제일 많이 들어 있어요 다른 복음보다 그런데 이게 서로 만나게 돼 있다 요한복음하고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도마복음이 다른 복음하고 충돌나지 않아요 하나로 만나요 기존 복음에 센 말들 많아요 그런데 도마복음을 읽지 않을 때는 그게 센 말인지 모르고 읽는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읽으니까 도마복음을 보고 기존 복음을 보면요 기존 복음도 달리 보여요 이제 왜 이 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니까 이래서 도마복음이 무섭습니다 도마복음을 읽으시면 도마복음이 제5원소 같은 거예요 기존의 그 4대 복음 4원소를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시킬 어떤 획기적인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실감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만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드릴까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게 우리 육체예요 버려야 할 육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영적인 몸을 좀 만들어라 이겁니다 일을 하라 이 양식은 이 영생을 위한 양식 생명의 빵 이거는 성령 에너지예요 이거는요 인자가 그대들에게 줄 것이니 내가 줄 것이니 그리스도가 줄 것이니 그리스도는 줄 수 있다 왜 그리스도는 아버지한테 승인받았다 아빠가 하래 아빠가 니네들한테 이제 성령도 주고 예수님이 성령만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도 주고 생명의 빵 생명의 에너지도 주래 성령의 에너지도 주래 이걸 딱 한마디로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이러시는 나는 영생의 권한이 있다 복음에서 강조되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사실 영생을 주러 왔다 너 받지 마 너 받어 이러면 그만이지 뭐하러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좀 마셔라 이것들아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너 안에서 속구치는 샘물이 될 텐데 제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못 간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 이런 말씀 뭐하러 구구절절히 하고 계세요 책의 성화 영화는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성자를 믿고 가면 성자가 도와주시죠 성자가 돕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성령이 돕는 거예요 성자가 돕는 것도 근원적으로 성자 안에 있는 성령이 돕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영생이 옵니까 영생이 장난입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시냐고요 그냥 주고 말지 유한복음 6장 53 58절 보실래요 내가 진실로 이뤄놓으니 인자의 살을 먹어라 막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으래요 내 살처럼 이게 육체의 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몸의 살을 너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의 피 내가 얻은 영적인 몸의 피를 너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뭐 살 나눠줬어야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랑 똑같 내 거친 육체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육체를 너희도 똑같이 그 피와 살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계예요 부활체계 부활체계를 이렇게까지 강조하셨다고 요한복음에 그냥 성령만 받으라고 하면 될 거를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세요 내 피와 살을 먹어라 오해할 수 있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대를 속에 내 생명이 없을 것이다 생명에너지가 부족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하고 관련 있는 말도 아니잖아요 지금 피와 살을 먹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내 피와 살만 먹으면 내가 얻은 영적인 육체를 너희도 얻으면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보증을 해주시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너희가 혹시 죽더라도 내가 내 피와 살랑 똑같이 너희도 갖게 해줄게 부활시켜줄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참된 밥이고 내 빵이고 내 피는 음료야 빵과 음료야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는 자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포도주 피 대신 포도주 살 대신 밀떡 먹잖아요 자 그 의식이 뭡니까 포도주 마시고 밀떡 받아 먹는 그 영성체 행위가 뭐예요 내 몸 안에 예수님 피와 살이 들어왔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들어옵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상징적인 의식이고 그걸 생각하라고 잊지 말라고 항상 내가 성령만 받아서 끝날 일이 아니라 성령 에너지가 내 몸 안에서 영적인 몸 예수님과 같은 피와 살을 갖춰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해놓은 의식이에요 영성체 의식은 영 수령한다 성체 예수님 몸을 수령하는 의식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의식 아니에요 이거 원리를 모르고 들으면 예수님 몸을 자꾸 내 몸 안에 받는다고요 그건 의식이고 의미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영적인 몸 안에서 우리 또 하나가 된다 왜? 그건 성령의 몸이니까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몸 안에서 우린 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가 성령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보낸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대들은 또 성자의 의지에서 산다 근데 알고 보면 성자가 결국 성령의 의지에 사니까 결국 성도도 성령의 의지에 삽니다만 일단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성령인 성자의 의지에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또 나를 내주신 거예요 나를 뜯어먹고 살아라 내 피와 살을 흡수하려고 해라 나처럼 되려고 노력해라 이 소리입니다 눈에 보이잖아 이거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영혼육의 모습 영혼육이 영은 안 보이는데 눈에 혼과 육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뜯어먹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본인처럼 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영생 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나처럼 되라는 거지 내 피와 살 좀 뜯어먹으라는 거 이런 스승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그냥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그냥 쏴주세요 이런 거죠 자꾸 이런 얘기 하세요 그냥 쏴주세요 피 살 쏴주세요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령 성부에 기대서 살아가시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성령이신 예수님의 기대서 살아가라 믿고 살아가라 늘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늘 하나가 되라 예수님 자비를 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그때 뭐가 각성되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이 드러나요 결국 나의 현존이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부르기는 예수님 자비를 불렀는데 할 말이 없어지면서 나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그 자리가 성령이 그 성령 안에서 다시 또 예수님하고 부르면 예수님 이미 나랑 둘이 아닌 사이라는 걸 압니다 성령 안에서 성자와 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구의 영인 줄 아니까 성구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성도는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 에너지 안에서 우리의 피와 살이 영적인 피와 살이 우리 몸 안에 갖춰집니다 신기하죠 에너지의 피와 살이에요 피와 살로 상징되는 에너지예요 이 육신이 아니고요 이 육신은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썩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령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나처럼 되라고 눈에 보이는 나를 보면서 나처럼 되라 나처럼 성령 각성하고 나처럼 혼을 거룩하게 사랑으로 불태우고 육신은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셨죠 흰혼 입으신 부활체처럼 너희도 나처럼 갖춰야 된다 나의 피와 살을 너희도 갖춰라 누가 보고 20장 34, 36절에 보면요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세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자격을 얻은 자들은 진짜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한 일 없다 이 말을 해놨냐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다가 부활하면 또 관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활을 안 믿으려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부활하면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으니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 육이 온전해졌으니까 이는 천사와 같아진 부활의 자녀로서 그럼 이 얘기에서 또 하나 힌트가 나와요 천사들도 뭐예요? 천사들도 부활한 영혼 육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부활한 영혼 육을 지닌 전제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알고 보면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천사와 같아진 부활의 자녀로서 영적인 몸인 부활체를 얻은 양반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 여러분이 영화를 얻으면 천사 같은 존재가 되고 천사죠 사실은 천사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혈육의 자녀로서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내일 오순절은 성령 강림일이니까 성령 강림이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지나서 혼을 사랑으로 거룩하게 하고 육을 부활한 얘기까지 좀 나가봤습니다 내일은 좀 더 성령 강림에만 집중할게요 제가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49 50절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친히 명령하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그럽니다 우리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라고 하는 건 아버지랑 나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아빠랑 오빠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럼 아빠랑 오빠예요 아빠가 보증한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오빠는 얘기해요 예수님 오빠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임을 아느라 아버지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전달하고자 한 영혼육 온전해지라예요 그게 영생 얻어랍니다 영혼육 온전해지라 영생 얻어라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를 뿐이다 내 뜻이 아니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 자명하되 그래서 하는 거야 자명해서 얘기할 뿐이야 이 소리입니다 내 사심 아니야 영생을 얻는다는 게 내 사심 아니야 천사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자 누가 보건 9장 27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오빠는 아빠 말대로 할 뿐이죠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왕국 즉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영혼육의 세계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요 이 말 때문에요 다들 오해한 게 죽기 전에 천국이 강림할 줄 알았어요 지상에 그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 볼 사람도 있을 거다 아니 칭이성화 영화만 얻으면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시건 안 오시건 여기서 그냥 천국 보고 천국에 살아갈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빌라도한테 한 말이죠 너 왕이라며 이렇게 비참하게 잡혀와서 죽느냐 이 소리죠 너 왕이라며 내 왕국은요 이 세계가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영혼육의 세계거든요 진리가 구현된 영혼육의 세계거든요 사실 영혼의 세계죠 영혼의 세계 그러니까 육을 통해 표현되는 영혼의 세계죠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육의 세계는 그럼 천국 아닌가요 아니요 육의 세계까지 천국이 확장될 거예요 앞으로 지상천국이 임하면 지금은 영혼의 세계예요 일단 영혼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까지 표현돼요 근데 육의 세계 전체에서 표현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왕국이 이 물질의 세계 왕국이었다면 내 종들이 유대인들한테 나 넘겼겠냐 근데 내 왕국은 영혼의 세계다 근본적으로 영혼 진리가 구현된 영혼의 세계에 있다 그러니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내 왕국을 구현할 거다 그게 언제냐 요한교시록에서 나온 새하늘 새 땅이 열릴 때 그게 요한교시록에서 뭐라고 했냐 어린 양의 결혼식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혼인식을 해가지고 이 땅의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구현할 때 이 소리입니다 혼인식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성도들과의 연합을 말해요 지금 이게 혼인이에요 성자와의 연합 어린 양과 연합 어린 양과의 혼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칭의 성화 영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류가 거듭날 때 어린 양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지상의 통치자로서 군림하시게 됩니다 그게 새하늘 새 땅이고 지상 천국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 우리 우리 민족의 그 오랜 그걸로 보면 저기 북극성에 하나님이 계시다 들어서 말는데 북극성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지구별이 되면 죽이겠죠 우리 민족 신화도 그래요 환웅이 왜 내려왔을 때 저기 북극성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신시 하나님 나라 열려고 환웅이 내려오신 거예요 홍익인간 널리 사랑을 실천하려고 예수님은 똑같아요 지구에 지상천국 만들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그때는 안됐는데 초림 때는 재림 때는 될 거다 예수님은 재림 때는 될 거다 재림이 언젤까요 이번 오순절 내일 오순절이 제가 볼 때는 제가 꿈꾼 얘기 하나 해드렸죠 제가 꿈꿨는데 어린 양의 어린 양의 결혼식이 제가 볼 때는 내일 내일인 5월 23일인 것 같아요 5월 5순절이거든요 5순절은 성령 강림일인데 성령 강림일이 어린 양 결혼식이라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한다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성자와 하나 되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다 내일 5월 23일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성령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 이미 구현되고 있다고 봐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시작된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작된다 제가 볼 때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리려는 조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더 칭의 성화 영화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앞으로 이 인류가 어느 세계로 나아갈지 새하늘 새 땅이 뭔지 알고 계셔야 제대로 맞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빌락 이거 비슷해요 사이버 게임에 최 말래 성주가 어디 잡혀간 너 왕국 너 성주라며 제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 세계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인 거예요 내 지상에서도 구현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가 묻기를 그렇다면 그대가 왕인가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지상천국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왔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어 리니지 하는 사람들은 내 얘기 알걸요 뭐 이런 거죠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알걸요 제가 왕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진리 증언하러 왔어 느낌 좀 오시죠 잠시만요 요게요 제가 반드시 잘못됐다 싶어서 찾아봤어요 18장 37절이에요 방금 읽어드린 거는 36절이 반복되길래 뭔가 잘못됐다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읽고 끝냈게요 에베소서 2장 17에서 22절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나 평등하게 차별 없이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율법을 따르건 따르지 않건 모두 하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성자 안에서 자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죠 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서 통해서는 뭔 소리냐 눈에 보이는 성령인 예수님을 믿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한 성령 안에서 성자와도 하나가 되고 성부에게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된 거죠 성도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게 이미 예배소서에 다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목소리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낙원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유대인이냐 아니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냐 안 지키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한 자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고 하나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교회니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입니다 자 이런 발상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가 그대로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기초고요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기초 토대를 누가 놨어요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목숨 걸고 먼저 성령 받아서 이 사도들이 오순절 때 성령 받아가지고 기초를 놨어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성도들은요 이 사도들로 인해서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자 건물을 구성합니다 예수님의 건물 자 예수님을 모시는 건물을 구성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린 양 그리스도고 이 건물이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성도와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지금 건물에 비유한 거예요 교회 인적 조직입니다 인적 조직을 건물로 비유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부성자와 하나로 연합한 성도들을 지금 건물에 비유합니다 교회에 비유한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대형화된 물질의 교회를 주로 얘기하잖아요 물질의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한 건물이 돼 있고 한 성전이 돼 있는 우리 깨달은 성도들의 마음을 포인트로 삼는 겁니다 일단 깨달은 성령들의 영혼이 그 육에 담겨있는 그 영혼이 그 영혼을 담았으니까 그 육까지 다 같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비중을 갖고 보면 영혼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진리 안에 살아야 그 육까지도 진리를 따르게 되니까 마음이 욕심으로 충만하면 그 육도 욕심 충족에 동원되겠죠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육도 거룩해지겠죠 더 나아가 육이 거룩해지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체를 얻어서 부활체를 안 얻었더라도 우리 육을요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담겨있는 영혼이 거룩하면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은 사도들이 넣은 기초에 세워진 건물이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건물의 머리돌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장 머리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전체 건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갑니다 이게 어린 양의 결혼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지상천국이에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한 내용이 뭐냐 하늘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강림해요 지상천국이 강림하는데 보니까 사도들 이름 써있고 빛나고 있습니다 지상천국이 내려와요 그게 결국 하나로 통해요 사도와 성도들이 만들고 있는 이 건물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하나로 연합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성자가 머릿돌 우리의 리더다 하는 거 확고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성령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 성전으로 지상천국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도들의 의식이에요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지상천국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하냐 어린 양 신부 보여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오순절 내일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인데 초림 때 오순절은 사도들 일부 마리아나 사도들이 성령받은 사건이지만 인류 전체가 성령받을 거를 상징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에 싸긴한 사건입니다 인류에게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식은 성령이 열매를 거둬서 이 지상 전체에서 지상천국이 구현되는 사건입니다 지금이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지상천국의 구현에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게시받은 바로는 이번 오순절이 어린 양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초림하고 다르죠 이거는 더 많은 인류들이 깨어나야 된다 오순절 때 다락방에서 성령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톡톡방에서 성령을 받으시길래 더 많은 분들이 내일 모여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한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서는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서는 거를 서로 실감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내일 성령 파티 때 또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sso 뵙º fir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